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서 공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합니다. Thank you and then a big applause for the people who performed today. This 김구 에세이 컨테스트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희들과 한국인 아메리칸과 한국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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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과의 생활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한국인들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일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또 읽으신 분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백범일지 맨 뒤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가운데 백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는 아주 힘이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아름다운 문화로서 힘을 키우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입국 문화권국이라는 모토를 가지고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 혹은 또 우리 동거들 가운데도 김구 선생님이라고 하면 애국단 청년들을 만들어 양성해서 투쟁하고 또 윤봉길 의사를 키워서 또 일본군 폭파시키고 이런 투쟁하선 것만 기억에 많이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님은 실제로 젊은 나이에 상해 임시정보로 상해로 망명하시기 전에 벌써 우리 항해도에서 안악에서 양산학교라는 거 재령위설 보강교라 그런 보강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학교를 운영하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해방돼서 환급을 하셔가지고 와 보니까 청년들라는 게 전부 일본 교육만 받고 일본 말만 받고 일본 본만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권국시천원 양성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권국시천원 양성소를 김구 선생님을 모시고 3회 세우고 졸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국시천원 양성소를 만들어서 청년만 양성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서울의 금호동에 학교를 세우고 또 영지동에 학교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만 세 군데 환급하셔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청년들을 양성하고 구제를 양성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에게 문화국민이 되고 하는 그러한 높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민주학교 또는 여러 단체에서 공연하는 걸 보고 이거야말로 우리의 동포들 또 나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문화국민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완물부 양성이지롱 Jordan- say the last section, which was what I want our nation to be, K I want our country, I want our nation, I want our country a very beautiful country. But I don't want my country a strong country. But what we want is a noble culture, high level culture, so I want our country a culturally listened to a pretty rich country and then it's uh he did uh he spends a lot of his efforts for education he uh from his 30th uh he built many schools fro from his age of 30 31 33 34 he uh he built many schools and then after the Korean liberation he also built many schools and he is 사실 Mr. Choi is actually one of the students who went to the school that he built so he was very glad that to see that very culturally rich performance today in America and Korea and then we really want to have this Korean culture rich culture in this country yeah so let's have an awards ceremony so we have let me have Thomas Kim Thomas Kim is our . 지금 선발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최 회장님과 신 선생님께서 한 단하게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음... let's see here